북한의 대남지령을 수행한 그의 통치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은 남한을 북한에 흡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대남혁명노선을 남한 내 지하혁명조직과 학생운동권단체의 활동자금과 함께 하다란다. 이것을 전달받고 지하에서 혹은 거리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지난 50에서 60년간 누적되어 이룬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중북좌파 집단이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고려 연방제 실시 주장이 대남혁명노선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화, 독재타도, 재벌개혁, 정예구현 등의 구호는 대남혁명노선의 구현을 위해 고안해낸 거짓 구호일 뿐이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는 것도 외부를 향한 위장구호일 뿐 그들 내부에서는 대남혁명과업이라 불렀다. 김일성의 지령인 대남혁명노선을 수행한 역사는 길다. 우선 1970년대까지는 남노당, 통역당 등 북한이 직접 통제한 지하혁명정당이 과업을 직접 수행했다. 이어 박정희 사후 김대중 정부까지 약 20여 년은 주사파로 대표되는 학생 김일성주의자들이 기성세대의 지하혁명세력과 연대하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4년은 주사파 운동권 중심에 확장된 종북 좌익세력이 총연합하여 국가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 진영을 공격해 나갔다. 이 14년간의 공격 대응에서 선봉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5년간 두 번의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에다 비서실장까지 지내며 정권에 명실상부한 제2인자였고 이후 9년간의 우익정부 시절에는 좌익진영의 선두에 서서 이명박을 공격하고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투쟁을 총지휘한 최고 1인의 위치에 있었다. 최소 9년간, 최고 14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익정부를 공격하는 대우에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문재인은 김일성의 지령인 대남혁명 노선을 수행하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에서도 문재인은 총지휘자였다. 종북세력이 내민 청구서, 혁명과업, 박근혜 청와대에서 끌어내고 탄핵을 결정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동력이었던 광화문의 촛불 집회를 주도한 것은 충분한 자금력과 거대한 조직력을 갖춘 민노총이 중심에 있었다. 여기에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등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법밀연남측본부 연방통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종북단체들, 그리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내린 민권연대환수복지당, 재건통진당 등 노골적으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들까지 가세했다. 명실상부한 종북좌익단체의 총연합이었다. 민주당의 문재인 세력은 여론전을 주도하며 이정국을 총지휘했고 종착점은 그들의 정권장악이었다. 꼭대기 점에는 문재인이 있었고 그는 박근혜를 쫓아낸 청와대를 차지하고 북위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도 꼭대기에 있었다. 문재인이 이끈 촛불 세력의 연합체에 속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미 탄핵정국 이전부터 반정부 활동과 반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세력이다. 그들은 특히 강경한 반좌익정책을 펼치던 박근혜 정권을 집요하고 격렬하게 공격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을 만들어 전국의 주도권을 잡은 후 마침내 최순실과 국정농단이라는 두 개의 헛개비를 생산하여 탄핵정국을 만들어갔다. 이 연합체는 비상국민행동, 민중공동행동 등으로 여러 번 명칭을 바꾸었으나 소속된 단체들의 성격과 핵심 주도 세력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지향점은 동일했다. 그 지향점은 결국 대남혁명 과업의 수행이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정확히 2주가 지난 뒤인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해산을 선언한다. 그러나 촛불 집회를 거대한 혁명의 축제로 만든 공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채권자가 된 그들이 그냥 물러 날리는 없었다. 그들은 문재인을 향해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라는 제목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소위 10대 분야로 불린 이것은 1. 재벌체제 개혁, 2. 공안 통치기구 개혁, 3. 정치선거 제도 개혁, 4. 좋은 일자리와 노동 기본권, 5.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6. 성평등과 사회소수자 권리, 7.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개혁, 8. 위험 사회 구조 개혁, 9. 교육 불평등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 10. 언론 개혁과 자유권 등이다. 10대 분야라는 이 청구서는 문재인이 취임사에 나열한 추상적 내용과 비교하면 구체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좌익적 이념 지향성이 분명하다. 놀라운 것은 10대 분야 각각이 문재인의 통치 5년을 단숨에 스크린해 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해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통치 내용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다. 그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자. 1. 재벌 체제 개혁, 삼성 롯데 한진 등의 총수들은 늘 검찰과 법정과 감옥을 들락거렸고 한진의 온원은 화병으로 자신의 명을 지키지 못했다. 2. 공안 통치기구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다. 급기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여 자신들의 수많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3. 정치 선거 제도 개혁, 2019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억압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크게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통과시켰다. 그리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4. 좋은 일자리와 노동 기본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공무원을 늘리고 세금으로 단기성 일자리를 양산했으며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5.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수많은 종류의 지원금 형식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국가 부채의 폭증을 무릅쓰고 문케어를 추진했다. 6. 성평등과 사회소수자 권리, 성평등의 이름으로 분열적 페미니즘 선동을 펼쳤으며 그들 편의 소수자를 위해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7.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개혁, 문재인의 모든 국정운영은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했으며 탈자유진영과 친공산진영의 외교를 전개했다. 8. 위험사회구조개혁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만 되고 실효성은 거의 없는 법안을 강압적으로 만들었다. 9. 교육자사고 특목고의 폐지를 추진하고 좌위기념 교육을 강화했으며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거나 방치했다. 10. 언론개혁, 우익언론사를 탄압하고 어언론을 우대했으며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언론중재법의 통과에 매달렸다. 문재인의 국정운영은 모두 이 촛불청구서를 따른 것이 분명하다. 그의 통치 5년을 회고하면 바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촛불개혁 10대 분야와 그의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고 비교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해산을 선언한 비상국민행동의 주도세력은 다시 주권회복과 한반도평화실현 8.15 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단체를 결성하고 2017년 8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8.15 범국민대회라 부른 이날 시위는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6.15남측위원회 등 200여단 채회원 6천여 명이 모였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사드베치 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대화 개시, 평화협정 체결, 한일위안부 합의와 군사협정 철회 등 이 땅의 종북좌파세력의 주장과 구호는 모두 등장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이끈 촛불주도세력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며 또한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국정운영 내용과도 일치한다. 문재인은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는 이들 종북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을 통치한 것인가? 문재인은 이들 단체들과 종북의 이념지향성과 투쟁 목표가 동일했을까? 둘 다 맞을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내밀었던 채권 청구서를 중간에 점검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 2016년 가을 초기 촛불 시위를 이끌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한 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집권 1년이 되던 2018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과제 중 39개 과제가 개혁을 향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놀라운 일이다. 100대 과제 중 61개는 집권 1년 만에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현 중이라 는 말이 아닌가?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한 33가지의 약속 중 지켜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논객 진중권이 취임사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평가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취임사에서는 전혀 딴 말을 해놓고 국정운영은 종북 세력이 내민 촛불 청구서에 의해 수행했다는 말이다. 문재인과 그의 정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문재인은 시민을 선동하고 촛불을 지휘했다. 촛불 시위가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던 2016년 11월 26일 문재인은 종로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들을 덜 고생시키고 국정공백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은 거대한 횃불로 모두 태워버리자 박근혜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주장은 후에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거듭된 수사를 벌였지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온 이라는 문재인의 말은 거짓 선동이다.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라는 말은 그의 통치 5년을 경험한 지금 다시 생각하면 실소만 나온다. 그가 실행한 국정운영의 결과 정도는 되어야 망쳤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과학 등 국가의 모든 영역을 망쳐놓았고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 70년을 쇠망의 역사로 흐름을 꺾어놓았으며 청년 세대를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세대로 만든 사람이다. 경제를 망친 사람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2016년 12월 16일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좌익 편 만드는 동양학자 도울 김용옥과 인터뷰를 가졌다. 도울이 물었다.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문재인이 대답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이때부터 시위대에는 더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함성은 더 커졌다. 문재인이 시위대를 향하여 국민을 향하여 선동질을 한 결과다. 그때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질렀던 함성의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었다. 돈의 힘과 조직의 힘과 거짓말과 선전과 선동의 힘으로 시민을 광화문에 동원하는데 성공한 문재인은 촛불을 횃불로 키워 박근혜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의도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십 년간 법률가 노릇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직 최서원과 박근혜에 관한 어떠한 의혹도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 전이던 그때 그 모든 의혹이 마치 사실인 양말하며 정권 찬탈의 속셈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때가 되어 문재인을 심판하는 날 그가 청계천 광장에서 그리고 도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은 좌익혁명의 증거로 시민을 선동한 증거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 증거로 쓰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때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조사도 증거도 없이 추측과 해석과 주장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지만 문재인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조사를 거치고 증거에 의거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이 청계광장에서 했던 말과 도울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의 내란 선동제는 이런 증거에 의해 분명해질 것이다. 문재인의 말은 헌재가 탄핵결정문에서 말한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애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 파괴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말이다. 기존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진행되는 혁명은 없다. 혁명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것이다. 문재인이 탄핵되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기존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를 공언한 사람이다. 권력력의 눈이 먼 234명에 몰지각한 국회의원들과 겁먹은 8인의 서생 헌재 재판관들이 대신 악역을 맡아준 덕에 모든 것을 합법으로 가장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진행된 탄핵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동한 꼭대기에는 문재인이 있었으며 탄핵이 성공한 후 최고의 열매를 차지한 사람도 문재인이었다. 헌정 질서 파괴를 공언하며 국민을 선동한 문재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법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김씨 왕조의 백성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